네 안녕하세요 가난TV 이승환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리는 영상은 이촌동의 부의 상징 대형평형 한강뷰아파트 LG한강자이입니다. LG한강자이는 이수건설에서 웨인아파트를 매입하면서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선정을 GS건설에서 시공을 맡으면서 그 당시에 굉장히 시공을 잘했던 그런 사례입니다. 지금까지도 이렇게 보존을 하고 있는 컨디션이어도 내부 상태가 아직까지도 좋은 그런 LG한강자이입니다. 본 영상 구조와 상태 등을 참고용으로 확인하시고요. 65평형입니다. LG한강자이 매도 접수나 매수 문의는 위에 번호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